아 일로와요 우리랑 같이 떨어져 왔어 컷 빨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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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랜만에 재밌네 뭐야 볼 수 없어? 가 가 빨리 가 아 뭐야 끝났어? 아이 재미없어 이 친구들 아 근데 왜 따로 내렸대? 내린거 못봤나? 하나는 잠수였던거 같아요 그 잠수인 친구한테 욕받겠다 그렇지 오지게 시계 박아야지 아 활 한번 들어보자 제 주인들도 그러던데 이거 하나 잠수하면은 막 욕받던데 근데 박힐 만해요 그거 그런거였냐고 아니 저는 윙맨을 들거에요 오케이 그럼 내가 먹을게요 완전 오늘은 윙맨을 쓰고싶네요 네 네 어제 잘 맞은거 그 느낌 그대로 살리고 싶어서 그런것도 있고 원래 윙맨 나오면은 살짝 위축됐던 감이 있거든요 으흠 그래서 좀 맘먹고 쓰면 괜찮을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거 같아요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릴게요 잘 부탁드릴게요 잘 부탁드릴게요 잘 부탁드릴게요 잘 부탁드릴게요 내 노래 남니 밖에 없더라 아 윙맨스킨 껴달라 해야지 아 윙맨스킨 오어어어 런쩜아 아 예쁘다 이쪽 라인으로 가야겠는데? 여기.. 아 여기는 좀 위험하고 이번엔 차 타고 갑니까? 아 다작권 불태웠어 뭐야 아래에 살려있어 사람있어 그냥 사람이래 날라간 자국이 있어 여기에 갔어 지나갔어 발자국 앞에 20초 여기 20초 15초 전에 털었고 앞에 지붕에 지바나 지붕불 50개 뭐야 뒤에 시계 바뀌는데? 아.. 불 켰다 아 분재 쪽에서? 어디서 쏘긴 쏘는데? 여기.. 앞에 앞에 하나 컷 하나 컷 발키리 죽었어요 발키리 죽었어요 살린다 한 팀 더 왔어 한 팀 더 왔어 이거.. 위에 다시 먹어야 돼 아 이거 위치 잡아놓고 싸워야돼 한 팀 더 있어 한 팀 더 있어 크랙 오지간히 못 쏜다 오지간히 못 쏜다 오지간히 못 쏜다 위의 개피 위에 개피 안으로 들어갔는데? 붙을게요 붙어줘요 하나 컷 컷 뒤에 뒤에 다른팀 또 있네 다른팀 또 있네 아 아 벽찬님을 먼저 살려 아니 벽찬님을 먼저 살려 오는거 막을테니까 여기 발키리 도망은거 하나 있으니까 그거 조심하고 아 미친놈 죽어 패드 맞았어 그니까 뭐야 발소리 나는데 저기있네 우리는 쟤는 쟤는 끊으러 가야 겠다 이렇게 아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뭐 으 으 에 에 으 으 으 으 크랙 이쪽에 한 팀 두 팀 뒤쪽으로 돌아가야 되나 한 팀 저쪽 뒤쪽에 있는데 와우 여기 뒤에 있거든요 날라온다 또 여기 여기 날라오는 중 뭐가 이렇게 많아 뭐가 이렇게 많을까요 여기가 마지막 최후의 격전지 같은데 크랙 저기 뭐 또 올라가는데요 크랙 나이스 걔 갑도 없어 갑도 없는데 들어가지마 나 혼자 들어갔다 올게요 그럼 나 그냥 역사 안 되는 게 나을 거 같아 어 깨진다 이봐 따갔네 잡았다 잡았어 잡았어 하나 잡았어 나 쫓아온다 아스페 레이스 크랙 하나 더 하나 더 아니야 얘였어 녹다운 앞에 빨갚 있을 거야 빨갚 갈아요 갈아 아스페 어 근데 윙맨이 착각 붙어 재밌어 어 살렸다 응 깼았어 자리 여기 그냥 먹고 있어도 될 듯 물음표 얘들 얘 떨어지는 거 봐야지 몇 명 되나 그래도 물음표 그래도 물음표 하나 살린데 응 그럼 아홉 명이란 얘기 이쪽으로 한 번 아닌데 둘 살린 거 같은데 세명이야 저기 그러면 애들 진짜 많이 없 쟤네 세명 우리 세명 빼면은 9명 3명 음 이쪽으로 오고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올 거예요 밑에 있어 밑에 3 3 2 1 3 4 2 1 최소 3 3 2 1 아 최대 최대 우리 발밑에 있어 발키리 온다 온다 왔다 개발키리 온다 아 따라가기가 좀 지랄인데 얘네 세명 얘네 쓰시면 뒤쪽 애들이 둘 하나일 거예요 다른 애들이 링 들어가야 돼 그냥 우리 발밑에서 계속 대체할 거 같은데 얘네 거기 올라올 수 있는 계단이 있어가지고 잠겼나 계단? 계단 아까는 안 잠겼는데 지금은 잠길걸요? 오 아우 씨 나 큰일 났다 얘네 올라간다 어 확인 일로 갔어 일로 아 나 못 간다 어 나 못 가 못 가 뺄게 오케이 뒤에 점프 있어 뒤에 점프해도 있어 아 나 못 지나간다 아 아 아 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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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았어 잡았어 이동하자 그냥 올라가지 말고 링으로 가야돼 여기 위 여기 위 어 아 어 하나 둘 둘이요 둘 크레이버고 우리 내려가야돼 쟤는 싸운다 붙었다 코스틱이야 얘네 들어가서 근데 일단 자리는 먹어놔야 돼서 링땜에 여기 대기하면 될 것 같아요 앞에 라라보고 또 놨고 오케이 오케이 있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오케이 거기 거기로 갈게요 얘 먼저 찌를게 옥테인 크랙 내가 잡을게요 얘 잡았어 쟤 브로콘 브로콘 그거 막아놨을 거냐 반대문에 아이씨 아이 잠깐만 나 그냥 올라가 있을래 거기 링밖에 어 거기 링밖에 나 여기서 Q만 써줄게 춤추고 있어야지 나는 코스틱이 화들참 놀라는 것 같아 좋네 나락에 필 아이씨 아이씨 들어갔고 아 아 아파 아파 잔인한 사람들 때리지 마세요 아우 손에 땀나 잡고 퀴퀴 왜 그러지 어? 질량보수 저도 나름 윙 윙 윙 뭐였더라? 윙 피스키퍼 로 한거 치고는 잘 에어